더워, 더워, 더워 올라갔고 헤더! 꽉 들어갔습니다 터치골은 수원도시공사에서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되었습니다 장신의 이수빈과 박은선 선수가 보이고요 김우리 선수와 유영하 선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 전원을 해! 슈퍼 세이브가 터졌습니다 서울시청이 실점 이후에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우리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오늘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김우리 선수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한채린의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전원을 골키퍼 오늘 경기 초반 화력이 굉장합니다 오! 박은선! 두격이 연속 골을 만들어냅니다 곧바로 스코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지금은 수원도시공사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단의 힘찬 박수 3초간 발성! 수원도시공사 파이팅! 박은선 선수가 전원을 골키퍼가 차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을 갖다 댔는데요 잘 돌아섰습니다 길게 쳐줬습니다 박스 한쪽 박은선 떨궈랐고요 영어 엔벌시티 한샷 볼! 골! 박은선의 멀티골이 터집니다 자, 오늘 박은선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서울시청이 앞서갑니다 자, 후반전에 기어코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지금은 박은선이 떨궈준 것을 유영아가 슈팅으로 연결했고요 이 과정에서 전환을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만 세컨드 볼이 박은선 발 앞에 떨어지면서 박은선이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뒤쪽 오우!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은솔이 찍어 올려줬습니다 박은선 쪽 헤더! 들어갑니다! 박은선! 오늘 경기 헤트트랙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서울교체 카드를 지시한 상황에서 서울시청의 추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청의 추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간접 브레이킹이 진행됩니다 간접 브레이킹이 진행됩니다 지킬 것이냐 튀어나올 것이냐 문미라가 킥을 준비합니다 문미라 슈팅! 수비 벽에 맞았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각도를 줄여줬던 서울시청의 선수들이었고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더! 뒤쪽! 슈팅! 들어갑니다! 김윤지의 추격의 골이 터졌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김윤지 선수의 추가 골이 터졌고요 자, 일단은 스코어 3대2 자, 지금은 서울시청 선수들의 어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김윤지 선수의 골이 터진 과정에서 선수들은 옵사이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 받아들여지지 않고요